안녕하세요 백현씨 저희 식식한 소녀들의 MC 맡고 있는 정진훈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백현씨를 좋아하는 여러 소녀팬들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피에스타 차오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팬이에요 많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 입맛은 좀 맞으세요? 어 진짜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 팬들도 많이 운다고 들었는데 네 진짜 중국 사람들한테도 되게 맞은 음식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이언티탱크라고 합니다 아 너무 신기해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어 진짜 아 진짜 안 돼요 진짜요 아 네 저도 진짜 팬이에요 아 네 2.8 어 진짜 감격스럽다 아 이건 신의 개시다 백서 분이 저를 알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그거에 만족해요 다음에 여기 게스트 한 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? 다음에 여기 게스트 한 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? 어 아 아 아 그럼요 좋죠 그럼요 좋죠 괜찮았다 밥 안 먹어야 된다고 약속하셨다 약속하셨다 와 아유 감사합니다 백현 씨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 다음 주 녹화 때 봬요 네 아 뭐 그쵸 네 오늘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네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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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